배우 정우성이 기부를 통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는 정우성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비롯해 피해 이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정우성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과 밤낮으로 힘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보태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희망브리지에 전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정우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로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시민 53만 명 참여해 268억여 원의 모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성을 비롯해 배우 이정재 김혜수 송혜교 등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